안녕하세요 아름답지야냥가 센틴베입니다 여러분 블루앱이 또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블루앱의 트래킹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모자이크, 스티커, 글자 등을 편집할 경우 타임라인의 프레임을 움직여가며 수동으로 위치나 크기 등을 변경해야 했죠 완전 수동 편집이어서 엄청 귀찮았어요 이번에 트래킹 기능이 생기면서 움직이는 대상에 모자이크, 스티커, 글자 등을 쉽게 트래킹 고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와우 완전 편한 기능이죠? 이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편집을 했었고 트래킹 기능이 추가되면서 얼마나 쉽게 편집이 가능한지 오늘 같이 한번 살펴봐요 그럼 함께 보시죠 모자이크 편집을 해볼게요 모자이크를 적용할 대상에 옮겨놔주세요 부분 설정을 켜주고 프레임별 모자이크 위치와 크기를 수동으로 조정해주세요 이때 타임라인을 확대하면 디테일하게 편집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이는 대상에 모자이크 편집이 가능합니다 모자이크를 적용할 대상에 옮겨놔주세요 트래킹을 눌러주세요 트래킹 레드박스로 범위를 지정해주세요 트래킹하기를 눌러주세요 타임라인은 움직여가며 트래킹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라벨 트래킹하기 원하는 라벨을 대상체에 옮겨주세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트래킹을 설정해주세요 트래킹 범위를 정해주세요 트래킹하기를 눌러주세요 타임라인을 움직여 트래킹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스티커 트래킹하기 원하는 스티커를 대상체에 옮겨주세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트래킹을 설정해주세요 타임라인을 움직여가며 트래킹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글자 트래킹하기 원하는 글자를 대상체에 옮겨주세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트래킹을 설정해주세요 타임라인을 움직여가며 트래킹이 잘 됐는지 확인해주세요 그 외에 PIP 이미지, GIP 등은 트래킹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오늘 영상은 어땠나요? 블루앱 트래킹 기능을 모자이크 스티커, 글자 등에 이용해보세요 트래킹 기능을 잘 활용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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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를 구독드립니다 좋아요 runterlar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